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쉬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죠? 실제로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매도 합의 2조 원 정도밖에 안 됐고요. 매도 규모가 1조 원 정도에 순매도 2천억 정도였거든요. 매도가 늘어났던 건 아니고 이번 주에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주초에 조금 조심스럽게 미증치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오자 하는 측면에서의 조심스러움이지 매도로 돌아섰던 건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변수가 있었으니까 조심스러웠겠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그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9월에 예정돼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어떤 것이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9월 증시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불거지는 무역전쟁 이슈. 끝나지 않는 불확실성에 시장은 다시 조심스러운데 내일 대북특사단 방북을 비롯해 9월 FMC 금리 이벤트 등 굵직한 글로벌 이벤트는 산적했는데 과연 9월 증시 어떻게 내다봐야 할까 변수들을 짚어보자. 이번 주가 9월 첫째 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는 모든 출연자분들을 대상으로 9월 증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변수들을 여쭤보고 있거든요. 이동훈 대표님은 어떤 변수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크게 봐서 세 가지 이상 꼽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 금리 다음에 남북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 우리 입장에서는 호재, 악재 두 가지 석격을 다 갖는 그런 재료들이거든요.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번 주에 2천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확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관세를 부과할 때 관세 부과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중국의 맞대응도 달라지고 또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른 여파에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잘 보면 화학과 철강주가 지수 상승 대비 약하거든요. 관련된 재료에 대해서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주식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 변동성 키울 수밖에 없는 요소고 트럼프의 그동안의 어떤 행보를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은 유력해 보이고 방식을 과연 날짜를 특정하지 않거나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쪼개서 갈 거냐 이 정도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는 좀 불편한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은 당연히 단행되는 걸로 FMC에서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죠. 단행됐을 때 시장에서 다음 FMC는 11월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음 금리 인상 여부는 12월로 가게 되거든요. 좋게 보면 두 달 이내에는 금리 인상 관련된 논란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11월 이후부터 대봐야 그 분위기가 파악이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이 부분은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는 측면이 좀 있을 겁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이냐에 대한 논란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금리 인상 확률이 98%로 잡혀있거든요. 9월이요? 네,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60%대에서 70%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98%면 금리 인상하는 것은 유력시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점도표 변화가 아주 일반적으로 매파적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불확실성 완화 요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인데 이게 최근에 좀 변수가 생기고 있죠. 폼페이오가 북한을 가지 않고 취소가 됐죠. 그러니까 연기가 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연기가 되는 가운데 지금 일정 남북정상회담, 다음에 유엔총회, 이렇게 줄줄이 이어지는 국면인데 최근에 중국 무역협상까지 여기에 개입이 되면서 상당히 불편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재료가 하반기 우리 시장을 가장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였거든요. 남북 종전선언이 됐을 때 이 재료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어떤 윗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게 움직일 수 있는 재료라는 점에서 이번에 특사단 파견이 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매듭이 풀어지게 되고 유엔총회에서 또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무역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FMC 변수를 완전히 누르면서 시장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는 초반에는 무역 갈등 요소 때문에 움직이겠지만 이번 달 말로 갈수록 남북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변수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좋게도 혹은 나쁘게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금리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정도로 작용할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남북정상회담도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혹은 나쁘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좋게 더 보십니까? 나쁘게 더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긍정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가장 여기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남북관계라기보다는 중국 무역 관계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증시가 약세를 보였잖아요. 약세를 보였고 오늘은 반등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어제 위아나가 절하됐었거든요. 또 오늘은 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나가 절하되고 절상되고 차이가 우리가 우리식 표현으로 좀 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반항을 하느냐 아니면 협상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나 약세가 반항. 네, 그렇죠. 그리고 절상이라고 하는 위아나 강세가 협상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주식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아프리카 정당들 모여놓고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대체 시장이 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무역 협상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그 사이에 진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이 나올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건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중국 시장이 개방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좀 변동성이 큰 불편한 요소겠지만 나중에 되면 아마 우호적인 재료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9월에 예정돼 있는 몇 가지 변수들을 살펴보고 그 변수가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까지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려봤습니다. 이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주요 수급 주체들이 어떤 업종을 지금까지 사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업종에 가장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의 투자 수익률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다음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졌던 외국인의 순매수는 달콤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의 10개 종목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현대차 등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모처럼 삼성전자로의 강한 매수로 한 주간 삼성전자는 5%가 꽤 올랐다. 이번 주도 외국인 수급 기대할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사는 종목 우리도 담아볼 수 있을까? 제가 그 코너 시작할 때 외국인의 순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쭤봤었는데 과연 이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가 또 궁금해져요. 초반에는 좀 조심할 것 같아요. 지금 9월에 워낙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고요. 특히 이번 주 후반이 되면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관세, 2천억 달러 제품에 대한 무역 관세가 외국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오히려 더 강하게 어떤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분쟁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이거는 타협이 돼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피해가 되는 그런 공명이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타협이 될 거라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장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8월 중순 이후부터 매수대로 돌아왔던 그런 흐름을 다시 가져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자금 동향 보면 선진국 쪽에 여전히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만 신흥시장 쪽의 자금 동향을 보면 3주 정도 이탈하다가 한 4억 달러 정도 수매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4억 달러가 지금 사실 유입됐다고 얘기할 정도는 못 되고 빠져나가던 게 완화됐다 정도는 되는데 어쨌든 글로벌 자금 동향에서도 신흥시장이 좀 골짜픈 나라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남미 국가들이라든가 터키라든가. 터키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입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가 기존의 매도 위에서 매수 위로 바뀌고 그 매수에서 선별적으로 우리나라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보면서 매수하는 흐름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건대 어떤 종목들과 어떤 업종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던가요? 우리가 가장 쉽게 데이터를 봐야 하는 게 지난주인데요. 지난주에 한 주간 1조 1천억 원 매수했거든요. 아마 올해 들어서 일주일 동안 1천억 원 블록티드 등을 제외하고 순매수로 1조 1천억 원 정도 들어온 건 아마 연중 최대치일 겁니다. 지금 매수하는 어떤 흐름은 연중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차트로 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는 양시장 다 가파르게 올라오는 빨간색이 지금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 매매고 파란색이 거래소에 대한 매매죠? 그런데 보시면 각도가 그쪽에 올라가다가 끊어지던가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양시장이 공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사실 좀 편중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코덱스 200, LG유플러스, 삼성전자, LG유플러스, 삼성전기, SK하이닉스인데 이 종목에만 8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마 블록딜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빼고 나서 보면 이걸 뺀다면 1조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에서 7천억 원 정도가 이 새 IT 업종에 집중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쭉 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빠진 종목이 포스코, 현대차,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매수 들어온 건 시가총액 상위 골고루 들어온 게 아니라 대형 IT주를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들에 대한 매수세만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남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쪽으로 외국인 자금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물론 제일 많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양상이 변화될 것으로 보이세요? 우리가 몇 달 전 방송을 한번 돌이켜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가장 보유를 많이 한 종목들 중심으로 1차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아무래도 인덱스의 그 부분들이 가장 크니까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를 생각을 해봐도 삼성전자 끌어올리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장 쉬운 결정이 되거든요. 보유한 지분가치가 올라가니까. 초반에는 IT 업종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을 움직이는 재료에 따른 어떤 분산이 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되면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 중간제, 중간제 역할을 많이 하는 섹터가 바로 화학하고 철강 쪽이거든요. 이 철강과 화학 업종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목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남북관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빠르게 협상이 되면서 빠르게 실천이 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건데 일단 당장은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면서 가장 많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분들이 바로 IT이기 때문에 IT부터 들어간 다음에 중간제라든가 남북경협주 관련된 어떤 건설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선별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보면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지난주에 시장이 강했잖아요. 지금 차트로도 나가고 있는데 IT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종이 오히려 지수보다 못 올랐거든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한 4% 정도 지난주에 올라갔고 증권주의는 지수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간 거고 철강 업종은 사실 지난주에 재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대한 쿼터를 면제시켜주는 그게 있었는데 나머지 주요 업종을 보면 사실 지수보다 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IT가 거의 독주했고 증권주는 지수 따라간 정도거든요. 초반에는 이런 기조가 양시장의 시가층이 가장 높은 종목분들 이런 쪽 중심으로 올라가다가 중반 넘어오면서 재료가 완화가 되면서 다른 종목분들이 붙어서 가는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당장 차별화 장세는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IT도 워낙 업종이 다양하니까요. 내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자금이 다 들어와오던가요? 아니면 대형주, 특히 완성, 반도체 업체들 쪽으로만 들어오던가요? 지금 보면 반도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강인데 하이닉스는 그 정도 따라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은 상대적으로 수급은 괜찮았거든요. LG이노텍은 애플 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지금 현재는 반도체를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시가 초기 높으면서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싸다라고 인식되는 IT 대형주를 좀 담았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결국은 내용이 그냥 우리 시장에 있는 가장 큰 종목들을 매수했습니다로밖에 잘 안 들려세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보는 거는 첫 번째는 저평가 단계를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인덱스에 투자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평가 싸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지수를 끌고 다니는 종목에 투자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단계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 관계가 개선이 된다든가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저평가 또는 모멘텀에 있는 종목분들 종목적으로 분산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가층에 압도적으로 높은 종목 중심으로만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대형주들 위주로 아무래도 본인들이 운영하는 펀드도 있을 거고요. 본인들이 따라가는 인덱스도 있을 거고요. 그 인덱스나 펀드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나 아니면 그런 시가총의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먼저 쏠려 들어가는 거고 자금이 어떻게 분산되고 확산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슈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주부터 확연하게 달라지는 시장 특징주들이 있으니 바로 제약 바이오다. 회계 이슈가 끝나며 자신 있게 제약 바이오를 사들이는 이들이 많아지는데 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동반 상승을 기록한다. 다시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로 부상할까? 작년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조심할 종목은 없는가? 지금부터 고민해보자. 최근까지도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가 함께 올라가는 시기에는 다 같이 올라가고 또 함께 떨어지는 시기에는 또 다 같이 떨어지고 그런데 또 특히 오늘만 보더라도 약간 모양새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제약 바이오주 따로 있고 떨어지는 제약 바이오주 또 따로 있더라고요. 요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종목들이 재료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집중됐던 건 삼성바이오 논란이었잖아요. 삼성바이오가 심지어는 상장 폐지될지도 모른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쭉 하고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시장의 바람을 불러줬던 게 녹십자셀이었거든요. 녹십자셀이 어떤 관련된 특허 문제 인허가 문제가 또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이슈도 있지만 합병 이슈가 제기가 됐거든요. 보도에 한 보도로 나왔던 건데 언론에서 보도된 건데 양사가 합병을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는 건데 사실 회사 쪽에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주주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거든요. 실제로 오늘 잘 보시면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에서 일종의 못난이 역할을 했던 게 바이오 내에서도 못난이 역할을 한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난히 강했던 것은 합병이 될 가능성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약점이 뭐였냐면 일값 몰아주기였잖아요. 일값 몰아주기였는데 이 부분이 해소될 수도 있다고 투자자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제약주들이 그동안 올라오면서 부담스러웠던 상황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재료가 나왔고 이 종목은 못 올랐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집중이 되면서 이 종목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매도 대상이 되면서 차별화가 나오는 건데 이런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당분간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약주라는 게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은 대체로 보면 외국 기관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낮에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들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탁금이 지금 25존대 정도에서 늘지 않고 있거든요. 여탁금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뭘 팔아야 이걸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모든 종목이 일제히 전부 다 강세해 가기보다는 이런 형태로 돌면서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또 종목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경험을 했었던 그냥 제약바이오 이름에 젠만 붙으면 모두 다 사면 올라갔던 그런 기억은 우리가 좀 지워두고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골라봐야 된다는 이야기겠네요. 작년하고 제약주 스토리가 좀 달라졌거든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항암, 암 관련 특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재료에 대해서 지금 민감했는데 지금 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수출을 최대치를 만들어줘도 반도체조차도 논란이 있거든요. 투자자리 볼 때는 그럼 차세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먹거리가 뭐냐라고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을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바이오주들이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바이오주 부각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최근에 강세부터는 실라젠이 상당히 강했고 가능성이 얘기가 된 건데 어쨌든 실라젠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오롱티슈젠도 어제짱, 오늘짱 강세를 보였고 오늘 셀트리온헤스케어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보여지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연구개발비 논란 때문에 이 논란을 갖다가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건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저는 결국엔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삼성이 반드시 다음으로 육성한다고 봤을 때 아마 바이오시밀러 쪽에 연결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내 예선은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에 부합하는 회계 기준, 국내에 부합하는 회계 기준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었던 제약바이오의 R&D 개발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이 논란이 좀 수그러든 그런 형태가 있는 거죠. 말씀하시던 와중에 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15조 원을 1분기에 벌어놓고도 어닝 쇼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장이 또 우리 시장이니까요. 참 불안감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죠. 자금 동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관련 펀드 쪽으로는 신흥시장 펀드죠. 자금이 살짝 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인데 자금 들어오고 있고 주식형 펀드는 자금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오는 고객의 탁금은 어쨌든 늘지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 중심으로는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지수를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일단 가져두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코스피 200 종목이 되겠네요. 그렇죠.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아니면 코스닥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 소외를 받지 않는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지수 대비 소외받기 쉬운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치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편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어떤 재료라든가 저평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해 나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지수하고 어느 정도 연동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요즘 시장의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와 연결지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시왕맨의 시장 타파 블루호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